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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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 시민 등 30만여 명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는 큰데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 부정을 거지르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거는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뒤에 운전해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당일 유효입니다. 부정선거도 당일 유효예요. 그거를 우리나 검찰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해보이는 거지.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투표 중지를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를 하세요 하고 주셨던 투표용지가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결단을 한 거지. 공익제보보다는 저는 문익점 선생을 예를 드는데 문익점 선생이 정당에서 추사를 받으신 상관인이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상관인이신지 그것도 저요. 정당에서 추천했던 상관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럼 미래통합반에서 추천한 상관인이신지 그거는 얘기 안 느꼈습니다. 이종헌 선생님 혹시 실례지만 저기 배지하고 넥타이에 세규끼 문양이 눈에 띄어서 여쭙는데요. 특정 정당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한 말 있어보죠.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 게 JTBC 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익제고자와는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개인신원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는 건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민감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감정보수집의 대상에는 정당이라든가 정치적 이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말씀 못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제가 그거는 당의 누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